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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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 다른 신문에서는 일체 다루지 않았네요. 동아일보가 특종으로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기소한다. 검찰로서는 명문이 썼으니까 고맙게도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오늘 일면 지금 톱 기사입니다. 단독, 검찰, 이러면 오늘 이재명 기소, 제3좌 뇌물죄, 외환관리법 위반 아마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판 승부를 벌리겠죠. 검찰이 힘이 있습니까? 국회가 여러분들, 힘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기소 명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위정교사, 대장동, 벽형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대북 송금, 대북 송금에 대한 것을 기소를 하게 되면 내물죄가 추가돼 가지고 아마 재판이 진행일 것 같은데 이미 다 전번에 그게 지난해죠. 지난해 국회가 방탄국회를 열었을 때 이미 영장에다가 그게 기재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수원지검 형사육부는 6월 10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이게 아마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지불하게끔 하는 그런 제목인 모양이죠. 그리고 외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외국한 정식 명칭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 해미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정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재명 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할 때 제3자 뇌물죄가 여러분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으로 아마 검찰이 오늘 아마 기소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방탄국회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17차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서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법을 추진하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검찰 기소는 오늘 아마 이루질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 건의 그런 재판에다가 한 건이 추가되는 거니까 보시게 되면 하단에 한 분께서 사람이 싫다기보다도 뻔히 증명된 혐의가 뭉개지는 사회를 보기가 어려울 것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정의사인 구현을 간절히 바랍니다. 14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소크라데스가 살아있을 때 소크라데스가 여러분들 논쟁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들하고 괴변론자들하고 그 당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이런 기원전 4세기 무렵에 분위기라는 것이 아주 만고불변의 여러분들 아주 명언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요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 거죠 과학 문명은 극도로 발달했지만 인간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사실 또한 강자의 이익이고 진실 또한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정의도 결정하고 사실도 결정하고 참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빨간 지옥의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뻔히 증명된 혐의가 뭉개지는 사회 이건 기원전 4세기도 그랬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감방에 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양식 있고 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죠. 이런 걸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먹은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선거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누구누이 이야기했던 대로 일당 체제가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나라가 이렇게 돼가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잠시 이렇게 언급드렸지만 역대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질적인 집단이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빚진 자들인 겁니다. 빚을 지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평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평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